요즘 맨날에? 캐리캐리 아 방금 하고 왔는데 10캐리 10캐리 해주신다고요? 알겠습니다 다 쓰나 B사이 B사이 어 칼 이쁘다 언니 이거 0구에요? 이거? 나한테 물어보는게 아니었구나 뭐야 기우기 오빠 4번이야?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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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저씨 온다 오빠 쓰나에요? 잘못들었어 오빠 4번 보세요 패스한거 같아 연막 쳐졌어 2번 조심해 저 A를 당길게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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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4번 볼게 나 피해 10이 거다 나 나 피해 나 피해 4번 가운 비스파 나 A 봐주세요 나 4번 볼게 10번 다운 나이스 나이스 10번 다운이래? 10번가 어딘데? 4번이야? 4번 다 아니 나 75 아 존네 양아치야 혼자 다 먹었어 기운이 맛있어? 먹어도 뭐라그러네? 안 먹어도 뭐라그러겠네 안 먹어도 뭐라그러겠네 따로 해 연두색 헤어밴드 연두색 헤어밴드 연두색 헤어밴드 연두 죽겠다 나빼 cyan 제형 좋아 12끝 john 12끝 나이스 나 나 나 이따 정리할게 나 이번엔 유탄이 날아올 것 같은데 반유탄 5번 그 중ias 5번 def 12가운데 12가운데 산들 죽었네. 3둘이야. 3둘. 10퍼 여기있고. 6허리. 75라니까? 몇 번 말에 75라니까야? 3둘. 연주 이번엔 죽을거같은데. 상대도 상대다 진짜. 진짜. 5번쪽 둘이다. 11중 하나. 1피 1다. 5번. 5.5.5. 스나였어. 6번 라인으로. 3번 잘하나로. 아. 디진. 3번 라프 개피. 완전 개피. 3번 반샷. 라스도 3번쩍. 스쳐도 3번쩍. 나왔다. 나왔다. 나야 나. 나 아닌가? 나일 수도 있고. 나 말고 한사람이 구글 북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이번엔 안나가는거 봐. 나갈거에요. 우리 곧. 연마. 하나 들어왔다. 5번 앞에. 박스 뒤에 있어. 연주 앞에. 시위 끝 나와있어. 일단 왼쪽으로. 3번. 연주야 니조 조심해라. 안나왔어 아직. 안나왔어. 3번에 있어. 왔다. 개피. 왕도 온다 온다. 하나 더. 하나 더. 그리고 3번 하나. 3번이 어떠네. 하나. 그리고 한명은 모르고. 5번인거 같은데. 뭐지 사운드 들렸는데. 아이고 씨벌. 2번 나온다. 2번 앞에. 한명은 5번인거 같은데. 모르겠다. 3명 위치 확인 안되고. 4번 보고 있을게요. 조심해. 영양아. 여기에 싹방해? 거. 그쪽. 4번 정면 간거 같아. 니 뒤. 어어. 거짓브리핑. 3번 라스트. 라스트 3번. 나이스. 나온줄 아네. 4번. 에어엌.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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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2번. 3번. 2번. 3번. 가끼지? 몰라. 아니야. 얘는 삐갖어. 확실해? 나 같은 애. 에이 30초 남았어 그러면 에이 갔는데 어우 깜짝이야 잘하면 에이였어 한 바퀴 돌았을걸 깜짝이다 5번 안나왔고 2번 안보여 패스 없어요 12번 아 유탄맞았어 가살때 있나본데 가살때 안아 이거 7개로 내려오겠다 1번방도 빼고 갔다 에이 둘 7개 안아 가살때 가살때 한대만 왔었어 가살때 나와있어 가살때 쪼고있어 만살때 하나 짝방 하나 짝방봐봐요 짝방 흡출이 있었거든 에이에 흡향이 있었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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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배랑 1번 같은데 잘못받나 총 2개였던거 같은데 나는 1번 안받아 1번 1번 돌리나 얘 피 없을걸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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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킹 AD 쏘기대도 있고 엄청 물어보네 이것도 진짜 에이디 써요 홈 래이디 ㅎㅎ 다른 하나 어 갈수록 많이 오네 어 뭐야 어디야 가살때라 아.. 가살때 몸 내놓고 있어요 왼쪽에 가살땠다 정면에 하나있어 1번 안보이고 오른쪽도 심해 보 오른쪽으로 뒤치기 아니야? 뒤치기다 뒤치기였다 설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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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설때 하나 나이스 뒤치기 하나있어 12월이었는데 모르겠어요 1번은 하나 뒤치기 조심 두다라 하나 더 오빠 할 수 있어 친하다 낙수 갈았다 까비 아이스 저기가? 까비 오빠 옆에 그렇게 붙어있는 줄 알았죠? 어 늙어서 그래 아니 그럼 나랑 한살 차이 아닌가? 내 1년뒤의 미래인가요? 오빠 내 1년뒤의 미래인가요? 1년반 지나면 훅훅가 가살때 하나 7번 잘랐어 4번 보던거 나이스 나이스 1번 앞에 있어 1번 1번 1번으로 들어감 설때 낚시 조심해 또 설때 큰 1번쪽 조심해봐 있었거든 나 짝만 갈게 1번 낚시 큰 짝만 큰 1번 하나 1번 개피야 오른쪽 나이스 뒤치기 뒤치기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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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1번 1번 일단 가볍게 승리했습니다 예 1번